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골프의 미스터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이 스윙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필드에서 골프를 망칠 수밖에 없는 99.9%의 이유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에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서 또 99.9%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시겠네요. 어허 이병옥 프로 또 약팔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코스에 나가서 스윙에 대한 문제보다는요. 내가 잘못 써서 못 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상급 골퍼는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 시청층인 우리 초급 중급 골퍼들은요. 필드에 나가서 정말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 써서 나오는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의 골프를 망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가령 실내 연습장은 굉장히 좋죠. 이런 스튜디오용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연습장은 이런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기계가. 그래서 딱 서면 매트 귀신이 일단 밑에 깔려 있죠. 깔려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습관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발을 맞추고 어드레스를 하죠. 그리고 대충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드레스를 하고 딱 타겟을 보세요 하면 이렇게 보는 척만 하고 그냥 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타겟은 어디냐면 여기에 카메라 타워가 이 시스템에서는 지금 타겟이거든요. 그런데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해요. 아직 앞에 보지 마세요. 타겟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딱 봤어요. 그러면 보는 척만 하는 거예요. 회원님의 타겟은 저쪽에 있는 카메라 타워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래요? 어? 아닌데? 저는 지금 저 타워보다 왼쪽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매트를 기준으로 해서 맞췄기 때문에 왼쪽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클럽페이스는 저 카메라 타워를 이미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대체로 필드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밖에 나가면 카메라 타워의 어깨를 이렇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어? 좋아. 왜? 어깨 위에 머리가 있으니까 딱 맞추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필드에는 매트가 없죠? 그 상태에서 딱 어? 좋아. 딱 섰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제가 어디 보고 있습니까? 완전 오른쪽 보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윙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치면 공이 다 이렇게 우측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어? 오늘 공이 다 밀리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컷 잘 서서 그 쪽으로 잘 쳤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당기는 샷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잘 당겨지니까 컨디션이 좋으면 가운데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연습장에 가면 또 뭐가 나타나요? 없던 귀신이 또 나타나죠. 그게 무슨 귀신이에요? 매트 귀신이 나타나요. 매트 귀신이 나타나서 매트에 딱 맞추고 치면 필드에서 쳤던대로 치면 이렇게 해서 악성 훅이 나요. 그럼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오죠. 이상하다. 왜 나 샷이 당겨지기 시작했지? 이러한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에임 하나 잘못해서. 내가 에임을 해서 얼라인먼트를 이렇게 어깨로 맞췄더니 나는 분명히 제대로 맞춘 것 같은데 완전히 오른쪽을 보고 있다. 이 사실을 과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아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7, 80%는 다 틀리게 서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연습장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금과 같은 실내 연습장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실내 연습장은 여러분들이 매트대로 일단 서게 되면 매트에 발을 맞추는 건 쉽잖아요. 매트 선 맞춰서 발끝 선 맞추고 공 가운데다 놓고 어깨 맞추는 건 쉬워요. 이 상태에서 공을 치지 말고요. 반드시 타겟을 보세요. 그러면 타겟이 딱 1시 방향에 놓여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선다는 가정하에 딱 1시간이 우측으로 밀려 있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즉 내가 어깨가 보이고 있는 곳이 12시라면 내 타겟은 1시 쪽에 놓인다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밖에 안 보고 지금 타겟 안 보고 딱 발을 맞춘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딱 보면 타겟이 이쪽이 지금 12시 방향이고 내가 보고 있는 저 타겟은 1시 방향에 놓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죠. 나는 지금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게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바닥에다 발부터 맞추세요. 그냥 뭐 이 라인과 이런 라인들과 발끝 선 맞출 수 있죠. 어깨 선 맞출 수 있죠. 아직은 타겟 보지 마세요. 자 맞춘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딱 보면 타겟이 오른쪽으로 1시간 방향으로 가 있는 시침으로 1시간 방향으로 늘 보이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한 세뇌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측에 보이는 저쪽에 노란색 간판이 있거든요. 노란색 광고판이 만약에 내 타겟이라면 여러분들은 코스에 나가서 어떠한 우를 보냐면 처음에 채를 잡고 이게 놓는 척을 하고 할 건 다 하죠. 그런데 딱 보면 어깨를 거기다 맞추죠. 그럼 실제로 광고판이 아니라 광고판보다 1시간 우측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고판이 내 타겟이라면 의도적으로 1시간 왼쪽으로 내 어깨를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클럽 페이스를 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딱 보면 완전히 틀리게 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클럽 페이스를 타겟에 딱 맞추고 나서 어드레스를 했는데 딱 보니까 내 어깨가 광고판이 아니라 왼쪽의 1시간 방향 광고판이 12시면 이쪽으로 11시 방향에 내 어깨가 놓여 있다면 그건 굉장히 에임을 잘한 겁니다. 지금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 레슨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스크린 골프에서 정말 잘 치는 분들이 밖에서 못 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두 개 다 매트 귀신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 이 매트는 뒷땅을 쳐도 다 맞어나가요. 뒷땅을 쳐도 공이 거의 90% 이상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크린 골프는 안에서 내 발은 그대로 맞추고 화살표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코스를 돌리면서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라인먼트는 굉장히 잘 됐죠. 그냥 똑바로 치면 되니까. 그런데 필드에 나가면 이러한 친절한 매트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오고 미스샷이 유발이 되면서 열 타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실력자는 코스에서도 잘 치고 스크린에서도 잘 치는 분들은 진짜 실력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기서 얼라인먼트를 하더라도 그냥 꼭 이렇게 어깨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매트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매트도 의존은 하지만 실제 타겟과도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딱 섰을 때 딱 보면 공이 내 본보다 1시간 우측에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저기에 제일 깃발 중에 왼쪽에 빨간 관중석 있죠? 관중석의 끝부분이 내 타겟이다. 그러면 보통 뒤에서 보겠죠? 뒤에서 확 이렇게 보겠죠? 보고 클럽 페이스를 놓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봤을 때 내가 보고 있는 게 그 끝점에서 1시간 정도 왼쪽으로 시선이 꽂히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얼라인먼트를 한 것이다. 정상적인 셋업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샷을 해도 된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딱 섰으면 이건 분명히 타겟이 너무 오른쪽에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드로우 구질을 친다면 우측으로 쳐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샷 스킬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가 정확하게 가운데고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모르면 악수란이 정말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발 부탁인데요. 실내 연습장에서는 이 매트에 일단 맞추고 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1시간 우측에 있는 그 과정을 거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오늘 시청하시는 분 중에는 실내 연습장이 아니라 실제로 인도어에서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연습하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연습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타석을 정했으면 그 뒤에서 공을 어디쯤에서 치는지를 보고 여기에서 쭉 그었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망으로 쳐 있으니까 망 끝에 어느 점이 내 가운데라는 걸 명확히 알고 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망 끝에 봤더니 관역보다 약간 오른쪽 한 2미터 쯤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맞춰서 섰는데 딱 보면 그 관역이 나보다 오른쪽에 한시 방향에 놓여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알라인먼트를 한 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제가 예를 든 건 한 시간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섰을 때 그런 건데요. 골퍼들에 따라서 두 시간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저기 이제 노란색 광고판에다가 똑바로 서보세요 하면 자 이렇게 하고 왼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했는데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두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타겟이 내가 보는 것보다 두 시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서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 시에 있다고 하면 이 정도 쓸 거예요. 이 정도 쓰면 이쪽이 한 시 그 다음에 두 시여서 약간 왼쪽을 보고 있는 그런 셋업이 될 텐데 그분들은 두 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똑바로 서서 섰는데 두 시간 바깥쪽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땐 똑바로 서 있죠. 그만큼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오차가 있는지 꼭 느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제가 이 레슨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나도 모르게 우측을 보고 섰는데 공이 자꾸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가니까 왜 이렇게 자꾸 오늘은 공이 밀리지? 스윙은 너무 좋은데 밀리지? 하면서 당겨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스윙이 완전히 섞여버리는 그러면 그때는 저희도 손대기 굉장히 힘든 그 상황까지 몰리게 되니까 반드시 신뢰연습장에서 생각할 때는 하고 봐서 이 어색함을 완벽한 익숙함으로 만들려고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레슨이에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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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육대